자 26페이지입니다 2단원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그 여기 여기 항상 수업은 어디까지 이 앞까지 이렇게 끝내는 걸로 자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추가 보충학습으로 문법도 같이 하고 있죠 시작 안하는 사람 빨리빨리 하세요 방학 때 그거 다 끝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바로 합시다 1번 자 저지드냐 저징이냐 묻고 있어요 자 우선 이렇게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얘는 지금 뭘 묻는 거야 현재 분사냐 과거 동 야 ed가 원일 땐 뭡니까 과거 동사로도 볼 수 있고 또 과거 분사로도 볼 수 있지 ing는 뭐예요 현재 분사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게 우선 이 문장 안에 동사가 있냐 없냐를 먼저 봐야 되겠지 이 문장 안에 동사가 없으면 과거 동사가 답이고 동사가 있으면 과거 분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판단해야 되겠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가 뭡니까 과거 분사는 꾸며주는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이고요 현재 분사는 능동이죠 그럼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우선 이 문장 안에 동사 있나 없나 문자를 구조로 분석 들어가게 되겠지 이즈라는 문장에 동사 있고요 후가 왔죠 스탠드는 누구 겁니까 후가 갖고 있는 동사에 해당하는 거고 저지드냐 저징이냐 묻길래 봤더니 뒤에 뭐가 보이죠 예 우선은 동사 자리는 아니죠 그죠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 묻는 거지 그러면 현재 분사는 능동 과거 분사는 수동이니까 뒤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trial and errors 해서 목적어가 보이죠 그럼 뭘 써야 되는 거야 능동 현재 분사 써줘야 되는 거지 정답은 저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우리 복습 다 돼 있으면 문장에 익숙해야 되죠 왜요 앞에 지문에 나왔던 문장들이 배열되어 있는 거지 자 대시냐 도우지냐 묻는데 대가 도우지의 차이는 뭡니까 차이가 뭐예요 아니 잘 문법적으로 모르겠으면 해석을 해봐 대시 뭐야 도우지는 너것 둘이잖아 얘가 뭘 가르치는 건지 찾으라는 얘기 아니야 단수면은 대시 답이고 복수면 동수가 답이지 그럼 봐봐 또 다른 부분 삶의 자 인여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삶의 또 다른 부분들은 무역과 시장의 뭘까 부분이죠 파트를 가르치는 거지 정답은 대시죠 다음 대시냐 위치냐 묻는데 얘는 그냥 정답이 위치네요 왜요 자 우리 콤마 다음에 됐하고 위치가 오는데 이러고 왔을 때 무조건 위치입니다 이렇게 찍으면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적진 않을 건데 들어요 됐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올 수 있죠 그렇죠 됐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올 수 있죠 그렇죠 됐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오면 뭐예요 접속사죠 얘는 접속사예요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명사 명사의 역할이지 명사의 역할이죠 그럼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격의 됐이라고도 존재합니다 동격 됐 동격 됐은 뭐예요 앞에 나온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됐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이건 뭡니까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근데 관계대명사로 쓰일 경우에 얘들아 관계대명사로 쓰일 경우에 콤마 됐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 문법 시간에는 뭐라고 배웠냐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도 용법에서는 됐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배워요 어? 선생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뭡니까? 콤마 다음에 콤마 다음에 관계사가 오는 거를 얘를 우리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배웁니다 그럼 뒤에는 봐봐 밴더 채웠다 채웠다 아이스크림을 뭐야 이거 야 나 이거 위치 찍었다가 틀렸어요 정답은 됐이네요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게 아니라 동격 됐이나 접속사 됐으로 쓰였겠네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는 어디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뒤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먼저 판단을 하고 답을 골라주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 됐은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 뭐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접속사 뭐? 동격의 됐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다음 3번 했고요 4번 임프로브냐 임프로빙이냐 묻죠 자 그럼 이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프로브라서 현재형이지만 동사냐 현재 분사냐 묻는 거잖아 그치? 내가 이거 하는데 이거 하는데 이걸 하면 어떡하냐 자 그러면은 이 문장 안에 동사가 있으면 임프로빙이죠 동사가 없으면 임프로브죠 분석 돕는다 매니저가 자 헬프는 뒤에 후부정사나 동사원형 둘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make라는 동사원형을 쓴 거죠 여기까지는 된 거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올 자리예요? end가 있네요 end? end가 있으면 뭐죠? 병렬이죠 그러면 병렬이 되려면 뒤에 임프로빙이 되려면 앞에 ing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앞에 ing 없지? 정답은 임프로보죠 다음 다음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 밑줄을 긋고 주어를 수식하는 어구에 괄호를 하래요 자 문장 구조 공부하라는 얘기네요 자 동사 찾으러 갑시다 자 갑시다 주어를 주어를 수식하는 어구에 괄호를 표시하랬지 주어는 뭡니까? 문장 맨 앞에 명사가 주어죠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 이 주어죠 괄호 열고요 후가 왔으니까 후는 뭘 가질 수 있지? 후에 동사를 가질 수 있죠 자 produce 누구 겁니까? 후 거죠 자 reproduction the consumer 왔고 여기 한 번도 잘라야지 이 훈도 또 뭐 하는 겁니까? customers 꾸며주는 거죠 purchase and display 누구 거? 후 거 댐 여기까지네 뭐가 동사입니까? 이게 동사죠 내가 문장 구조 분석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주어는 뭐다?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다 이걸 기억해놓으면 됩니다 생략된 부분을 찾아 알맞은 어구를 쓰래요 일단 읽어봅시다 만약 어떤 이야기가 너무 길거나 흥미가 없다면 그들은 그 이야기를 다시 쓴다 뭐 하는 동안에? 그것의 원래 의미를 retaining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자 어디 생략됐을까요? 아는 사람? 민규 몰라? 여러분 while이 뭡니까? 내가 수업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while 품사적으로 뭐예요? 접속사죠? 접속사 다음 뭐 와야 돼요? 완전한 문장 근데 뒤에 보니까 뭐 왔어? ing였지? 그러면 봐봐 접속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책처럼 while ing처럼 혹은 뭐 뭐? ed처럼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얘들아 여기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 while 뒤쪽에 뭐가 생략된 거야?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여기 생략됐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오늘의 목표는요 오늘의 목표는 34번까지 하는 겁니다 34번까지 까는 거예요 열심히 합시다 자 우선 우리가 답은 모르지만요 문제를 풀면서 가봅시다 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 풀어오라고 할 거예요 알겠어요? 문제 풀어오고요 이런 문장 넣기 같은 경우는 문제 열심히 풀어오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제 요지 제목 찾기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으로 뭐하라고 했어? 주관식으로 답 써오라고 그랬어요 객관식으로 답 고르지 마세요 주관식으로 써야지 실력이 늡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단어 하지 노트 하나 준비해서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노트 하나 준비해서 여기 수업하는 거 예습해보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단계가 세 개야 예습, 수업, 복습 이렇게 하는 거야 예습하면서 뭐 해야 돼? 모르는 단어 싹 다 정리해서 외워가지고 외워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하고 복습하고 하다 보면 또 모르는 단어 또 나오겠지? 외웠지만 까먹은 거 또 나올 거예요? 걔네 다시 챙겨서 외우고 단어장 하고 알겠죠? 너네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거니까 경험을 많이 해봐서 알 거야 학기 중에는 새로운 걸 배우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 단어장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너네 대공고 애들은 알잖아 학기 중에 또 똑같이 2학년 때 똑같아 단어 시험으로 또 수행평가 또 합니다 그리고 시험법이 오작이 많잖아 우리 방학 때 열심히 해서 문법과 독해를 끝내놓고 2학년 때 올라가서 3월 달 모유사 점수 대폭 상승 한번 기분 한번 싹 좋고 시험탑이 딱 시작하면 또 깔끔한 거지 오케이? 자 합시다 일단은 글을 먼저 풀어봅시다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자 스트링 인스트루먼트 현 악기죠 스트링이 끈 시잖아 실 악기 그래서 현 악기라고 부르지 현 악기는 만들어낸다 제너레이트가 단어 같은 거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발생시키다죠? 만든다 멜로디를 뭘 가지고? 진동하는 끈의 사용을 가지고 약간 됐지? 우리 근데 글 읽기를 배우는 거니까 문제를 풀고 답 찾는 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자 잡읍시다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부처 읽기 배우면서 뭘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 중심으로 잡아라? 주어 주어 소재 중심으로 잡아라 두 번째 두 번째 뭘 중심으로 잡으라고 그랬어요? 인과관계로 잡아라 인과관계 인과관계라는 건 첫 문장에서 원인이 오고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인과관계로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는 주어 자리에 대절이 있을 경우에 주어 자리에 종속절 중심으로 잡아라 우선은 우리가 첫 문장 잡는 방법이 크게 요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첫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현 악기죠 그리고 웬만해서는 여기 첫 문장 잡을 때 얘들아 조사 쓰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자리가 내용을 결정하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현악기가 뭐하래? 진동하는 진동으로 멜로디 생성한 대지 그치? 그러면 주어부의 현악기가 나왔죠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부터 이 현악기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걸 쓸까 안 쓸까? 쓰겠지? 그러면 자리가 내용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읽으면서 해볼게요 첫 문장 잡았죠? 두 번째 몇몇 악기들은 뭐와 같은 기타와 같은 차가 타임? 그럼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현악기란 대신 단어가 뭐가 쓰인 거야? 그치 몇몇 악기란 단어로 바뀐 거 아니야 혹은 기타란 단어로 바뀐 거 아니야 그러면 해석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타와 같은 현악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알겠니? 첫 문장 잡고 다음 문장부터는 다른 색깔로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알겠니? 그리고 막 여기저기 두먹구구씩 쓰지 말고 나처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복습하고 실제 연습장에서 써보고 너나 비교할 게 있을 거 아니냐 알겠니? 팬 없어요 나 기타와 같은 몇몇 악기들은 연주된다 잠깐 타임 보세요 뒤에 내용을 안 읽어도 무슨 내용이 올까? 내용은 자리가 결정한 데 있지 봐봐 첫 문장의 현악기는 진동으로 멜로디를 생성한 다음에 밑에서 뭐 나왔어? 몇몇 악기? 기타와 같은 악기도 뒤에 무슨 내용이 올까? 진동으로 멜로디를 생성한다 같은 얘기 오는 거야 이제 자리가 내용을 결정한다고 봐봐요 연주됩니다 뭐 함으로써? 플러킹 스트러밍 함으로써 뭘 가지고? 손가락을 가지고 만약에 이 단어를 우리가 몰랐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내용은 자리가 결정한다 뭐 하는 거야? 손가락으로 진동을 줌으로써 연주된다 혹은 소위 불리는 피크 알죠? 피크? 피크로 함으로써 연주된다 이해되죠 이제 됐어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다른 것들 첼로와 같은 잠깐 또 여기 보세요 몇몇 악기 이 단어 대신에 또 뭐가 온 거야? 첼로라고 온 거죠? 그럼 첼로라고 읽을 거예요? 현악기라고 읽어야지 글의 독해가 유연해지는 거 알겠니? 다른 첼로와 같은 현악기는 됐니? 첼로와 같은 현악기는 연주된다 잠깐 타임 여기 또 우리가 안 읽어도 무슨 내용일까? 그렇지 진동을 만들어 놓아서 뭐 한다? 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이라고 읽을 겁니까? 그렇지 현악기는 짧은 목을 갖고 있고 줄을 갖고 있다? 어떤 줄이냐면 오직 13인치 길이를 하지만 그 더블 베이스는 그 긴 목을 갖고 있다 42인치의 목을 정답 3번 같죠? 그렇죠 왜요? 현악기는 진동을 멜로디가 생성한다 그런데 얘네는 길이가 다르다 내용이 어때요? 이어지지가 않죠? 그럼 얘 한번 읽어볼까요? 잘 봐요 그 노트 노트는 음역댑니다 음역 음역과 옥타브는 그 멜로디의 옥타브는 생선된 멜로디의 옥타브는 이거죠 의존한다 여기다 의존한다 목에 그리고 끈 길이에 두 종류의 현악기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정답 몇 번입니까? 이 사실 문장 넣기 유형별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라 라고 설명을 안 했어요 하지만 글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어땠습니까? 그냥 막 풀리잖아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죠?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은 뭐예요? 바이올린은 긴목을 짧은 목을 갖고 있고 끈을 갖고 있다 오직 13인치 길이에 하지만 더블 베이스라는 악기는 얘도 그냥 현악기는 긴목과 42인치의 끈을 갖고 있다 대조적으로 뭐하는 대조적으로? 바이올린의 분명한 소리와는 대조적으로 베이스의 큰 규모 큰 사이즈가 만들어냅니다 깊고 거의 머플드한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뭔지 몰라도 바이올린과 다른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이것이 그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뭐하는 게? 옥타브를 변화시키는 게 바이올린에서 하지만 베이스는 요구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요 그리고 움직임을요 뭐하려고? 옥타브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서는요 됐나요? 자 그럼 이 정도만 딱 잡아놨어도 뒤에 사실 봐봐 안 썼지만 지금 한번 써볼게요 자 진동으로 멜로디를 생성한다는 단어를 또 어떻게 갔습니까? 트러밍 이렇게 갔죠? 그리고 또 뒤에서 또 이거 뭐가 갔습니까? 드로잉 어보 이런 식으로 갔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아니야 이해했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렇게 하면 모든 글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얘들아 2번이 빈칸 문제인데요 우리의 목표는요 빈칸 선택지를 안 보고 풀겠습니다 그게 뭔 개소리야? 글을 읽다 보면 여기에 들어갈 말이 대충 한국말로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느낌 올 거 아니야 한국말로 씁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보면 알아요? 같이 해볼게요 그럼 또 뭐 해야 돼? 첫 문장 잘 잡아야지?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이거 모의고사 보면서 모든 문장을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딱 첫 문장 읽자마자 뇌저러 오는 문장들이 있어요 첫 문장 딱 읽었는데 뭔 개소리야 써? 근데 아까처럼 아까 바로 1번처럼 1번에서 현악기는 진동을 이용해서 멜로디를 만든다 했지 그게 머릿속에 저장하기가 쉽냐 어렵냐? 안 어렵죠? 그럼 그거 머릿속에 넣고 읽으면 되는 거 알겠어요? 자 갑시다 얼마나 좋니? 너의 지식이 첫 문학에 대해서 너의 지식이 얼마나 좋니? 자 씁시다 주어가 뭡니까? 아니지 그렇지 일단 천문학의 지식 조 음 이게 첫 문장이지? 근데 사실 봐봐 얘는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할 정도로 내용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실제 모의고사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안 써도 되는 거지? 갑시다 너는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확실성을 계속해도 되나? 뭐인지 아닌지? 거기에 우주의 중력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질문 두 번째 문장 어떻게 읽을 겁니까? 아니지 그거는 해석 한국말 그대로 바꾼 거고 이거지 넌 천문학 지식을 알고 있니? 이거잖아 왜? 뒤에 뭐라 나왔어 지금 우주에서의 중력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실성을 갖고 말해줄 수 있니? 그럼 이 천문학 지식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가 나온 거야? 우주? 중력? 여부를 물어본 거 아니야 지금 이게 같은 표현인 거 아니야 이해되니? 모든 사람은 푸트 테이지를 갖고 있다 봐왔다 뭐해? 천문학자의 발자취를 봐왔습니다 어떠한 웨이트리슬리하게 뭔가 무게 없이 중요치 않고 잠깐만 이런 부사표 모르면 일단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천문학자의 발자취를 가 봤습니다 떠다니는 지구상에서 그리고 비록 그것이 룩 라이크 중력의 힘이 아 문장 어렵다 다시 비록 그게 보였지만 뭐처럼? 중력의 힘이 뭔가 그러한 천문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확실히 있었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천문학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중력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봐봐 모든 사람은 발자취를 봤다 뭐해 천문학자의 떠다니는 지구상에서 떠다니는 발자취를 봤다 비록 그게 보였지만 라이크 뭐처럼 보인 거야? 그 중력의 힘들이 중력의 힘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한 천문학자들 떠다니는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야 야 잠깐만 레스토넌트는 미안하다 천문학자가 아니라 우주비행사죠? 이게 천문학이죠? 미안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이 적용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그들은 그들은 뭡니까? 중력이죠 그리고 확실히 봐봐 문장만 끝에서 비동사로 끝났다는 건 생략이 됐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비동사 찾으러 가봐요 여기 있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중복돼서 여기서 생략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잘 찾아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그 중력이 적용될 수 있다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중력 중력 어쨌다는 얘기야?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했어요? 자 지구의 풀 풀 뭘까요? 밀다죠 장력 인력 이라고 하죠 우주비행사에 대한 이러한 얘 어떻게 읽으면 돼요? 그냥 중력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중력은 약하게 됩니다 거리를 가지고 어디로부터? 지구상으로부터 하지만 그것은 중력은 결코 제로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자 우주에는 뭐가 있다? 중력이 적용 된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자 그 이유는 그들이 보이는 이유 뭐하는 것처럼 중력의 당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중력이 아니 지구가 아니 중력이 지구를 아 미안하다 그들이 우주비행사들이 지구를 회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들은 빈칸한다 하지만 중력의 힘은 균형 잡혀있다 뭐에 의해서? 뭔가 궤도를 도는 움직임에 의해서 그럼 빈칸은 그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중력의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중력의 힘은 뭐하고 있다? 균형이 잡혀있다 그래서 우리는 느낄 수 없다 됐죠? 그 네트의 결과는 그들이 그 지구의 곡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항상 안전하게 뭐? 위에서 그리고 결코 그것에 가까워 너무 가깝지 않게끔 그렇게 지구를 회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죠? 찾아볼게요 1번 우주에서 떠다니는 것입니까? 아니죠? 2번 우주를 탐험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빈칸에 들어가면 중력을 적용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갈 자리지 3번 다음 다음 행성에 가까워지는 겁니까? 아니죠 4번 이끌려지는 겁니까? 지구를 쪽으로 이게 중력에 해당받는 거죠 5번 멀어지는 겁니까? 달로부터? 완전 개소리 아니야 정답은 4번 간단하잖아 이해했니? 문장 공부는 안 합시다 여기서 사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봐 봐봐 내용이 우주 얘기 나오고 중요한 얘기 나오니까 너네가 약간 내정지 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니까 천문학에서 뭐라고 했어 너는 우주 천문학에 대해서 지식이 있니? 이 글의 논제는 천문학 지식이죠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우주에 중력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니? 그럼 지식 어떤 뭐에 대한 지식이야 중력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지식을 말할 수 있니지 그거에 대한 대답은 뭐가 있었어? 중력이 있다 없다 있다 대신 약하다 하지만 균형이 잡혀있어 하지만 균형이 잡혀있으면 우리가 느껴지지 못한다 이거잖아 그게 핵심이 끝이야 알겠니? 그리고 또 알게 이 문장 좀 공부합시다 이거 되게 길죠? 여기까지죠? 아까 내가 생략된 거 하나 설명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like입니다 자 문장 구조 분석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주절이란 거 알겠네? 그리고 end가 와서 얘는 병렬이 아니라 새로운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실판 한번 보세요 새로운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야? 구사 절이 들어간 거고 새로운 문장은 어디 나온 거야? pay, more, to, certainly, r까지 된 거죠 r 뒤에 뭐가 돼있다? 생략이 되어 있다 근데 얘들아 이거 생략됐어 저거 나 중요하지 않아? 너네가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내가 뭐가 생략됐는지 찾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비동사 찾으러 갔죠? 이게 뭐다? 이게 여기? 생략됐다 나 이렇게 찾았죠? 이랬어요? 이거 구문 하나 두 번째 like 우리가 like 좋아하다 말고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전치사로 뭐뭐 처럼 같이 알고 있지? 잠깐 실판 한번 보세요 이 like는 전치사입니까? 접속사입니까? 접속사죠? 왜요? 이게 문장이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추가할 거는 like가 접속사도 있구나 그럼 like 뒤에도 문장이 나타날 수 있구나 이렇게 알겠지? 이때 뜻도 뭐뭇처럼 같입니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3번 work first 노동력 몇몇 유럽 국가의 노동력이 가지고 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잘 봐 리듀수가 감소하다지 근데 막 감소해왔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어가 있잖아 얘는 되게 명상을 꾸밀 거 아니야 이해 됐니? 자 몇몇 유럽 나라의 노동력들이 감소된 숫자를 갖고 있다 늙은 직원들의 야 지격했잖아 늙은 직원들의 감소된 숫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지 늙은 사람들 잘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때문에? 늙은 일찍의 은퇴 제한 때문에 됐니? 첨문자 읽었어요 지금 잡자 주어가 뭡니까? 그렇지 유럽 노동력 노동력 이게 일단 주어자리고 서수로 잡아야지 이제 노동력이 어쨌다 감소했다 감소했다 근데 그 아래줄에서 뭐 나왔어? 이유가 나왔지?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인과관계로 잡아라 라고 얘기했지? 첨문장에서부터 인과관계로 던져주고 있잖아 이거가 이유가 뭐 때문인 거야? 초일은 은퇴 은퇴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으면 첨문장 정확히 잡은 거죠? 그럼 뒤에서도 노동력과 관련된 다른 단어가 표현될 거고 은퇴 혹은 감소와 관련된 다른 표현들이 나타날 거야 우리는 얘를 잘 붙여서 읽으면 되겠지? 자 그 이론은 그러한 제한계의 이론은 이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렇죠? 은퇴에 대한 이론은 만약 늙은 사람이 은퇴한다면 더 어린 노동자가 그 빈 공간으로 스텝인트 기어들어갈 거라는 것이다 그러한 제한은 뭐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야? 은퇴하면 여기를 은퇴하면 젊은 사람이 대체한다는 얘기지 대체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안 읽어둬 타임 젊은이가 대체했다 못했다 못했다죠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그 위치는 은퇴된 것들로부터의 그 위치는 단순히 사라져버렸다 직업 시장으로부터 그러면 젊은이 대체한 게 아니라 일거리가 어떻게 됐다? 일거리가 없어졌다 회사들은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의 회사들은 중간에 있다 재구조화하는 경향의 중간에 있다 구조조정되는 중간에 있다 그것은 보여지지 않는다 비용 효율적인 것으로써 뭐하는 게? 늙은 노동자들을 은퇴시키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야? 은퇴하면 된다 안 된다 은퇴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잘 봐야 돼요 봐봐요 그거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비용 효율적으로 잠깐 타임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비용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라고 하는 게 더 낫죠 비용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늙은 사람을 노동시키는 것이 은퇴시키는 것이 그럼 다른 말로 또 늙은 사람을 은퇴시키지 마세요 그런 어떤 늙은 사람이냐 기술이 아웃데이트 구식이 될지도 모르는 혹은 무경험 있는 직원들을 잘 봐요 OR이 와서 2가 왔죠 어디 병렬이야? 이렇게 병렬이죠 경험 없는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뭐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젊은이를 대체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해 돼요? 뭘 가지고 있는 리들 트레이닝 훈련을 받지 못한 됐죠? 그러므로 더 푸시 포 얼리 리탈먼트 잠깐 타임 잠깐 봐봐 초기 은퇴의 푸시 밈 이렇게 할까? 그지? 이 단어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빠른 은퇴 제한은 이렇게 하면 될 거냐 빠른 은퇴 제한은 됐어요? 빠른 은퇴 제한은 줄입니다 그 숫자를요 뭐를? 이용 가능한 직업의 숫자를 줄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진 못합니다 됐습니까? 자 정답 찾아보세요 몇 번? 손가락으로 연동이나 오케이 다음 정답 5번이죠? 자 갑시다 자 몇몇 연구자들이 믿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금방 1번 하면서 첫 문장 잡을 때 어떻게 하라고 대절 중심으로 잡아라 했어요 안 했어요? 됐죠? 얘는 지금 연구자들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대절이 중요한 거지 자 사람들의 마음이 천재라고 고려되는 사람들의 마음은 됐어요? 왜? 뒤에 do not differ 이라는 동사가 존재하니까 천재라고 고려되는 사람들의 마음 혹은 정신은 다릅니다 기본적인 방식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는 뭐뭐를 제외하고 평범한 능력이 그것들과 조합된다라는 걸 제외하고 문장 길죠? 한 문장 안으로 머릿속에 정리 안 되죠? 그리고 기억도 안 되죠? 이런 거는 시험 보면서 어떻게? 쓰세요 이제 갑시다 천재 천재 사람 마음 정신 정신은 다르지 않다잖아 다르지 않다잖아 야 근데 여기서 살짝 본인이 약간 조금만 더 괜찮으면 봐봐 다르지 않다 기본적 방식에 있어서 잠깐 타임 기본적 방식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 근데 다르다 뭐뭐를 제외하고는 다르지 않다 이거는 뭐다? 다르다 이건 알겠어요? 천재인 사람들은 이 except부터 여기까지가 다르다는 얘기지 중요한 거는 다르지 않다가 중요할까? 다르다가 중요할까? 중요하겠죠? 연동이 이해했어요? 정신은 정신은 기본적인 것에 있어서 기본적 방식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지만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평범한 능력이 조합된다 그것들과 그들 속에서 근데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이상한 방식으로 이게 다르다 첫 문장 동의합니까? 동의하죠?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한 거 다른 색깔 펜 들고 이제 또 가는 거야 거기에는 강한 몇몇 주제에 대한 흥미가 있음에 틀림이 없다 뭐 쓰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추측성 문장 있죠? 몇몇 과목에 있어서 강한 흥미가 있음에 틀림없고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흔하다 어디다 붙일래요? 잘 생각해 봐 거기에는 강한 흥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충분히 흔하다 그렇지 이거지 이 얘기가 이 얘기지 연동이 이해했니? 중개 이해했니? 동화했어? 너는? 오케이 거기에는 또한 큰 프로피션시가 능숙함의 능숙함 능숙함이 있을지도 모른다 선택된 주제에 대해서 다시 말해 이것은 흔하지 않다 또한 자 어디다 붙일래? 이상한 방식으로는 다르다 이거잖아 왜? 이렇게 붙여야지 너네가 거기엔 강한 흥미가 있다 몇몇 주제에 있어서는 강한 흥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흔하다 흔하다라는 건 기본적 방식에 있어서는 다르지? 안타 같은 얘기잖아 거기엔 또한 더 큰 효율성 능숙함이 있을 수도 있다 선택된 주제에 있어서 근데 이것은 이것은 봐봐 언커먼 나시잖아 똑같다 흔하다잖아 얘 뭐예요? 다르지? 안타죠 이해했어요? 이상한 방식이 다르답니까? 똑같답니까? 똑같다죠 기본적 방식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수준은요 자기 자신감의 수준이 요구합니다 새롭고 이상한 생각을 추구하는 것을 자 뭐가 다른 겁니까? 자 자신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치? 어디가 나왔어요? 자기 자신감의 수준이 요구한다 새롭고 이상한 생각을 추구하는 것을 자신감이 다르다잖아 그것은 또한 뭐가 다른 언급된다 뭐라고? 스톱본니스라고 그럼 이게 뭐라는 얘기야? 스톱본니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지 그럼 얘도 스톱본니스가 원래는 사전 찾으면 완고함이에요 근데 너네가 그 단어를 모르잖아 이 단어를 모르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보면 돼? 셀프컨피던스로 보면 되는 거잖아 같은 단어잖아 이해했니? 이해합니까? 여님도기도? 자 그리고 그것은 언급됩니다 이걸로 그리고 또한 쉽게 발견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서 자 거기에는 Azure Common Sense 상식이죠 상식의 척도가 있습니다 척도 또한 그리고 거기에는 본질적으로 평범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왜? 흔한 사람들은 그리고 언제 더 격렬하게 동기를 부여받는 자 봐봐 Why can't 주어 동사 언행이 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될 수 없니 이거지 천재가 될 수 없니 이거일 거 아니야 됐어? 그리고 우리 1번에서 했던 것 중에 Y디 뭐였죠? 구사절 접속사였죠 뒤에 뭐가 생략됐다 그랬죠?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다 그랬죠? 웬도 뭐예요? 구사절 접속사죠 근데 뒤에 문장이 와야 되는데 뭐만 보여요? 이디만 보이잖아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야 그렇지 주어가 주어 플러스 비동사 여기 생략되어 있는 듯이 있을 거 아니야 자 타임 봐봐 흔한 사람은 왜 천재가 될 수 없을까요? 왜 없어요? 대답이 뭐예요? 이거잖아 자신감의 유모가 천재성을 한다 이거잖아 아무데나 넣은 거예요 여기 들어간 거죠 여기에 여기 들어간 거죠 그리고 모어 피어슬린 얘들아 구사잖아 구사는 피어슬린 성분이 아니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아무데나 껴준 거예요 이해 됐나요? 정답 골라보세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찾으면 됩니다 1번 같은 거 찍으면 죽어야 돼 그냥 뛰어난 업적을 달성하는 의지는 누구한테나 있다? 자신감은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했잖아 그치 정답과 반대말이죠 2번은요 성공하려면 단점 얘는 뭡니까 논점 일탈 완전히 개소리죠 3번은요 모든 사람은 천재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너의 상식선에 기초한 정답이죠 왜요? 위에서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모든 사람은 잠재력이 있으니까 자신감만 가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있었어? 아니지 3번 찍으면 얘는 완전 논점 일탈 상식에 기초한 정답 찍기입니다 4번 사회의 우수인지의 확보 논점 일탈이죠 5번 타고난 재능도 꾸준히 갈고 닦아야 빛을 당한다 자신감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뭐 해야 된다 펄슈 뉴 워 스트레인지 아이디어 해야 된다 얘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정답은 5번이죠 됐나요? 잠시 쉽시다 아 몰라요 몰라요 나도 5번이죠?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글 읽기 배우는 거니까 또 열심히 해봅시다 자 외로움 아 외롭다 외로움 아마도 가장 흔한 감정적 상태 중에 하나인 외로움은 이렇게 명사 콤마 명사는 동격이 콤마라고 배웠죠 외로움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람한테 뭐 동안? 삶의 변화 동안 근데 이게 지금 봐봐 첫 문장은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면 괜찮은데 조금만 길어져도 머릿속에 안 남는다고 적읍시다 외로움이 외로움 외로움이 영향을 끼친다 사람한테 주된 삶의 변화 동안 삶의 변화 동안 동안 뭐 한다? 영향 영향을 끼친다 사람한테 그렇지? 이게 첫 문장 내용이죠 이것들은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외로움은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잡으면서 갑시다 자 외로움이란 단어 대신에 뭐가 나온가요? 이것들이죠 이것들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잘못 잡았죠? 왜요? 외로움은 대학에 들어가는 걸 포함한다 말투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변화죠 이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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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나온 거예요? 디지로 나온 거고 이게 뭐 대학 아니면 직업 아니면 관계 아니면 성장 이거죠 성장된 아이들이 혼자 남아있는 거 관계를 끝내는 것 새로운 직업을 얻는 것 새로운 직업을 얻는 것 대학에 들어가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됐죠? 그러나 우리는 assert 주장하다죠 assert 주장하다 어딘지 못 찾아서 assert 주장할 수 없습니다 됐 무엇을 주장할 수 없냐면 외로움이 똑같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혼자 있는 것이랑 똑같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럼 외로움은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뒤에 나올 내용은 외로움이 뭔지 필자가 말하는 외로움이 뭔지 나올 거예요 동등아 그러니까 똑같다 거의 모든 사람은 경험해 왔습니다 외로운 감정을 군중 속에서도 군중 속에서도 외로운 감정을 느꼈고요 그러나 being quiet 편안하게 조용히 있는 것 뭐 할 때? 침묵에 의해서 둘러싸였을 때 편안하게 있을 때도 있는 것을 경험했다 무슨 말이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얘도 군중 속에서 뭐 했다? 군중 속에서 외로웠고 외로움 그리고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다 편안할 수 있다고 있다 라고도 뒤에 나왔죠? 됐어요?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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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간에 하루 동안 take time away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간을 가져보세요 외로우세요 이 얘기는 아니죠? 반면에 외로움은 is a feeling 감정이다 됐 어떤 감정이냐면 뭔가가 너의 사회적 관계에서 missing 놓쳐지는 놓쳐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 어떤 필요성? 아는 혹은 경험하는 뭔가를 더 심오하게 뭔가를 알고 경험하는 이런 필요성이 외로움입니다 뭐보다는 너의 삶이 최근에 너한테 제한하는 것 이라기보다는 이오 됐나요? 말 어렵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외로움은 그냥 삶의 변화 동안에 겪는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이러한 변화들은 대학 가고 뭐하고 뭐하고를 포함한대 근데 일단 그러면 두 번째 문장까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뭔지 사람들이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지 이렇게 서술한 거죠 그러나 외로움은 우리는 주장할 수 없다 외로움이 혼자 있는 것이랑 똑같다 라고는 주장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여기 있다고 여기 같다고 우리가 외로운 건 아니다 라고 연결시킬 수 있겠죠? 거의 모든 사람이 경험한다 외로운 감정을 사람들이 있을 때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꽤 편안할 수 있어요 뭐 했을 때도? 침묵에 의해서 불러 쌓였을 때도 편안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 같다고 외로운 것도 아니고요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같은 얘기죠? 자 비록 몇 시간에 이거 주정답 4번 얘기했지? 혼자 있어 보세요 이런 얘기 아니잖아 5번 반면에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혼자 있다고 외로운 건 아닙니다 반면에 외로움은 감정이에요 사회적 관계가 사라져가는 감정이에요 물리적으로 너가 혼자 있다라고 외로운 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혼자 있게 되는 게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이 외로움입니다 뭘요? 더 심오한 뭔가를 경험하고 알게 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알게 될 혹은 사회적 관계를 알게 되는 필요성이 뭐다? 외로움이다 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러면 외로움은 이 글의 주제는 주제 찾기는 없지만 주제를 직접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아니 한국말로 쓰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혼자 있는 게 외로움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뭐다 외로움은 감정이란 얘기지 그게 주제인 거예요 알겠어요? 연대고 오케이? 잘 말했어? 중개 잘 썼어? 오케이 다음 6번이요 아이들은요 잘 말하는 걸 배우진 않아요 끊임없는 상호관계 동안 다른 말에 대한 아 코렉션이냐 수정이죠? 수정 그치? 수정을 통해서 잘 말하는 걸 배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내가 왜 멈췄을까? 아니지 앞에서 해석 맞았는데요 뒤에가 이상해서 그래요 잘 봐요 자 봐봐 휴드도 한번 모아야 돼 동서 언영화이지 지금 이거 보니까 이상하지 않아? 아 그래 뭐가 생겼을까? 이게 주어인데 뭔 개소리야 지금 아 땡입니다 이거 이따 설명 아 이거 먼저 문법적으로 먼저 설명할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봐봐 이거 딱 벙친다니까? 내가 여기까지 해석 잘했어 잘해놓고 그리고 내가 해석해 주려고 그랬거든? 휴드 그리고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랬어 근데 동서 언영화해야 되는데 얘기가 있는 거야 근데 너네 딱 여기까지는 벙쳐야 돼 똑같아 근데 나는 벙치잖아 왜? 알고 있으니까 뭐가 생략됐는지 자 이런 문장이 종종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문장 이런 문장은요 원래는 if 명사 should 동사 원형의 형태인데 여기서 if를 생략했고 should랑 명사를 자리를 바꾼 겁니다 이해했어요?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석할 때도 똑같습니다 만약 수정이 너무 자주 발생한다면 아이들은 덜 말할 것이다 됐니? 잡읍시다 이제 아이들 아이들 잘 말하는 거 배울 수 없다 잘 말하기 하기 학습 안 돼 안 돼 뭘 통해서는 수정을 통해서는 수정을 통해 잘 말하기 학습이 안 돼 그리고 너무 자주 수정이 발생한다면 그들은 덜 말할 거야 그러면 결국엔 두 번째 문장도 같은 얘기죠 수정을 통해서 잘 말하기 학습 못 한다는 얘기지 잠깐 타임 글 쓰는 사람 관점에서 뒤에 무슨 내용이 와야 될까? 아 그들 아니지 임마 잘 말하기 학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글인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들은 아이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스타일을 조정하고요 그리고 그들 자신의 실수를 고칩니다 배울 수 없다 그랬는데 그들은 잘 말할 수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고쳐요? 아니죠 A번 탈락이죠 대신에 아이들은 배운다 뭐함으로써? 비교함으로써 그 방법을 그들이 말하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어떤 방법들? 다른 아이들과 어른들이 하는 대다수의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말하는 걸 바꿉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정을 뭘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적질이 아니라 이 수정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비교 어떻게? 아이들과 어른들 어른들 비교를 통해서 아이들은 잘 말하기를 뭐 할 수 있다? 학습할 수 이딴 얘기죠 이해됐어요? In the same way 이건 마찬가지로 한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다른 것들을 숙달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어른의 감독 없이도 일단 나쁘진 않은데 잠깐 타임이에요 보세요 자 In the same way가 언제 쓰는 접속사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죠 그죠? 써놔요 비유를 통해 요지를 제시 비유를 통해 요지를 제시 자 그러면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얘들아 아이들 학습 방법입니까? C입니까? C죠? 왜요? 비유를 통해 요지를 제시하는 거라며 됐니? 그러면은 봐봐 여기서 뭘 배웠는지 아직 우리가 D를 확인 안 했으니까 몰라 근데 A번이 말하기와 관련됐으면 B 다음에 A죠 만약에 A번이 요거와 관련됐으면 B, C, A죠 그럼 이게 뭔지 읽어봐야 되겠지 됐나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아이들의 말하기를 조정하고 그 대신 실수를 고칩니다 뭐 할 때? 그들이 올바른 방식을 들을 때 뭔가를 말하는 말하는 것과 관련된 거죠 뭐부터요? B, A, C죠? 이해 됐어요? 아이들은 발전을 만듭니다 그들 능력에 있어서 뭐하는? 표준어를 일치시키는 그리고 단계적으로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다른 것들을 속살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어른들의 감독 없이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함으로써? 비교함으로써 학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다시 말해 기본적인 물리적 활동으로부터 복잡한 운동 움직임까지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한계를 그리고 시도합니다 뭔가 그것들을 통해서 푸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준비 오케이 자 단어 하나 합시다 푸시 스루 있죠 푸시 스루 뚫고 나가다 뚫고 나가다 뚫고 나가다 그리고 단어 또 모르는 거 있네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점차 자 그리고 이거 부분적으로 중요했던 거 요거 잘 알아 놓고요 오케이 너 왜 내 카톡 봐 새끼야 인성 보소 저러니까 민규야 욕하지 넌 욕물만 하네 뭘 봐 자 빈칸 문제요 자 우리 또 아까처럼 우리 아까 빈칸 중령 얘기처럼 안 보고 풀어봅시다 안 보고 적절한 말을 넣어보자고요 자 너가 when you go swimming 너가 수영하러 갈 때 you are always told 너는 항상 듣습니다 자 to be careful 조심해라 not to bruise yourself 그래 바위로부터 멍들지 말라고 자 너는 멍들지 마라 뭐 할 때? 수영할 때 그지? 수영할 때 그냥 첫 문장 해석한 거네 그지? 조사만 빼고 해석한 거죠 두 번째 문장 갑시다 그러나 물고기 swimming in the water 물속에서 수영하는 물고기는 거의 get bruised 멍들지 않습니다 moving through crab 틈을 이동할 때 바위에서 branches of thorny water 플렌치 뭔가 가시가 돋은 물식물 사이를 여행할 때 이동할 때 멍들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자리가 내용을 결정한다고 했죠 너 대신에 뭐가 왔어요? 물고기 물고기는 멍들지 않는다 그럼 이 글은 이제 내 얘기일까? 물고기의 얘기일까? 물고기 얘기했죠 자 그것은 왜냐면 그것이라고 하지 말고요 물고기가 멍들지 않는 이유는 그지? 물고기가 멍들지 않는 이유는 물고기가 스케일 비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 비닐이에요 그들의 몸에 어떤 거냐면 보호해주는 자 물고기는 멍들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다? 스케일 때문이다 스케일 때문에 멍들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자 이러한 비닐의 터프니스 딱딱함이 단단함이 디테밍이 결정됩니다 빈칸에 의해서요 우리가 찾을 정보는 이거에 대한 강도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결정되는지 밑에서 읽고 찾으면 되겠지 됐니? 예를 들어서 물고기 비닐은 어디에 있는 물속에서 살고 있는 어떤 물이야? 물고기가 보호해야 되는 스스로를 뭐하는 것도 레그드한 표면들로부터 레그드는 뭘까요? 그럼 이 단어 몰라도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울퉁불퉁 가시 그러면 아니면 상처날 수 있는 멍들 수 있는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멍들 수 있는 표면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물속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의 비밀들은 간단합니다 빈칸에 들어가면 환경이죠 그럼 여기서 환경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냥 끝까지 읽고 갑시다 자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뭐로써? 샌드페퍼 사포의 대체제로서 그럼 그것들 잃어가지 마요 물고기 비닐이죠 자 반면에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야? encounter to many rough surface 너무 약간 러프한 표면에 마주하지 않는 물고기들은 여기서 러프랑 같은 단어로 쓸 수 있는 건 레그드죠 레그드랑 같이 쓸 수 있는 건 이거고요 그리고 이거죠 다 같은 단어죠 이해했어요? 부드러운 비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한번 더 정답 골라보세요 너무 쉬운데 도대체 난 빈칸이 어렵다 라고 하나 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답 골라보세요 골라보세요 너 너는 연동이는 오케이 정답 4번입니다 간단하죠? 야 만약에 이거 어렵게 내잖아 환경이라는 단어 안 주고 예를 들어 둘러서 surrounding condition 이런 단어 넣으면 틀려야 해도 졸려 많을걸? 둘러싼 조건 이렇게 넣으면 그러니까 빈칸 문제도 어렵게 내려면 이 안에 선택지 안에 단어를 뭘 넣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됐지요? 자 얘는 1, 2, 3, 4, 5번이 뒷장에 있지만 그거 안 보고 우리가 직접 정리해서 찾아 봅시다 알겠죠? 갈게요 자 너는 모노폴리 볼드 게임을 해본 적이 있니? 모노폴리 단어는 몰라도 나는 알지만 대문자죠? 그냥 모노폴리 볼드 게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천문자 정리할 거야? 이딴 거? 하지 맙시다 그냥 하지 맙시다 자 그 게임을 하면서 가끔씩 너는 신나는 순간을 갖는다? 뭐 할 때 네가 많은 재산 야 이거 뭔지 몰라도 부르므브르이겠죠? 재산권을 소유할 때 그리고 많은 돈을 벌 때 자 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니? 너는 신난 신남 왜 신나? 어 그래 간단하게 부자 됐을 때 자 그럼 안 읽어도 뒤에서 신나는 것과 다른 표현 부자가 되는 다른 표현이 나오겠죠? 아니면은 글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거나 가끔씩 너는 둘 이상한 지루한 순간을 갖습니다 뭐 할 때? 후월 가난한 발전 이상하죠? 그냥 그지 같은 이렇게 하세요 그지 같은 발전이 만들어졌을 때 너가 어떠한 프로펄티를 살 기회가 없을 때는 너는 지루한 순간을 갖습니다 부자 됐을 때 근데 신나 근데 신나는 거 말고도 지루한 순간도 지루함 뭐 나쁠 때 이 정도지? 자 나 이거 앞에서 이거 배웠었는데 더 포멀 더 레이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더 포멀 더 레이러 이게 전자 이게 후자 우리 책에서 더 레이러 시추에이션 나오죠? 후자의 상황에선 어떻게? 지루한 상황에선 전개가 그지 같은 상황에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전개가 그지 같은 상황에선 너는 아마도 지루하게 느낄 거다 만약 한 장소에 처박혀 있을 때 뭔가 벌칙으로 처박혀 있을 때 결국엔 지루하다 나쁠 때 지루하다 같은 얘기죠? 그러나 어떠한 방식에 있어서 여기 봐요 그것은 한 곳에 처박혀 있는 것은 이거죠? 줍니다 너한테 기회를 뭐 할 다음 차례 차례를 준비하기를 줍니다 자 나쁠 때도 이걸 뭘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나쁠 때도 뭘로 승화 이걸 기회로 승화시켜라 이거잖아 이제 이 정도 글 끝났죠 이제 이 글에 요즘 뭡니까? 아니지 나쁜 상황에 뭐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괜찮고 더 글과 밀접하게 다음을 준비해 단련시켜라 이거지 준비하고 있어라지 너가 새로운 기회가 올 때까지 준비하고 있어라 이 글에 요지가 되는 거지 인마 헛소리 해놓고 뭘 또 그쳐야 진짜 얘기할 수가 없네 이렇게 아직 못 잡았으면 더 읽어봅시다 연동이 괜찮니? 다음 차례를 준비할 기회를 준다 뭐 없이? 어떤 돈도 잃어버리는 거 없이 당연히 무인도 빠졌을 때 얼마나 좋냐 다른 애들 땅 좀데 사갖고 개무서워 건물 3개씩 올려놨어 근데 야 무인도 빠지면 좋아 안 좋아? 가끔 좋잖아 이거야 지금 인생은 게임과 같다 야 이 얘기는 인생 얘기입니까? 게임 얘기입니까? 다 나왔잖아 인생에서도 나쁜 순간이 왔으면 뭐해라 좋은 순간을 위해서 뭐해라 에너지 비축하고 준비하고 있어라지 직접 답 고르세요 왔네 너가 있었구나 미안하다 너가 있는지 깜빡했다 너의 존재감이 그래 너 학원에 잘 안 나오니까 멘붕 창호가 있는지 상상도 못했네 됐어요? 자 정답 골랐어요? 찾았어요? 연동이도 골랐어요? 기다려요 연동이 생각할 시간 좀 주게 자 그리고 항상 본인이 찍은 게 헷갈리면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찍은 답으로 위에 글을 답할 수 있는가 오야 헷갈리네 1번도 글을 싸고 2번도 글을 싸죠 왜? 지루함 지분에 나왔잖아 지루함 성공 지향적 태도는 일단 아니고요 모노폴리 게임 일단 주어가 틀렸죠 왜요? 이거는 게임 얘기입니까? 인생 얘기입니까? 4번 탈라 이거 익숙한 사물 얘기 아니죠 그럼 찍어도 1번 2번 둘 중에 하나예요 더 읽어볼게요 자 인생은 게임과 같습니다 인생은 스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인생은 평범하고 그리고 뭔가 인정하건대 인정하건대 지루합니다 인생은 지루하대요 자 지루함은 뭔가 컨스티튜티브한 요소입니다 삶의 어떤 필수적인 구성적인 요소입니다 지루함은 지루함은 이끌 것이에요 너가 깊은 반성을 하도록 너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는 너가 속한 사회와 너 스스로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이끌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Turn into a stepping stone 뭔가 단계의 돌 뭐라 그래야 되냐 아니지 야 한 개씩 올라가는 돌 뭐라 그러냐 아 그래 계단 계단으로 바꿀 거예요 길의 계단으로 바뀔 거예요 뭐하는? 어떠한 성숙한 사람이 되는 자 그럼 지루함은 좋다죠 자 정답은 2번이죠 됐어요? 어렵지 않은데 깔끔한데 너는 실제로 이거 혼자 보면 이렇게 못 풀걸? 혼자 어? 어 해야지 12번까지 조져야죠 지금 몇 시에요? 아 그 끝까지 해야죠 그래야 다음 시간에 딱 해갖고 딱 딱 딱 딱 하지 몇 분입니까? 아직 할 수 있습니다 갈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대출 중심으로 잡아야 되겠지 사람들이 그들의 분노에 자유로울 거라고 만약 그들이 분노를 표현한다면 그리고 됐 믿습니다 이거죠 믿습니다 뭘요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고통을 방출시켜줄 거라고 자 갑시다 사람들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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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분노 표현 분노 표현은 어떻겠다? 좋다 그치 좋음 그리고 눈물 눈물 표현 좋음 같은 얘기죠 됐어요? 자 이 믿음은 derive from 유래하다죠 유래하다 유래했습니다 19세기로부터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것은 더 사실이 아니에요 더 사실이 아니에요 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보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보다 더 사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다? 사실이다 아니다 개구르하다라는 얘기에요 이거 내 노란색 이렇게 표시한 거 이따 구분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글 읽기 끝내야죠 왜요? 눈물 표현 좋은 눈물 좋은 그건 뭐다? 불하다 그러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 글의 주제는 고르세요 고르세요 일부러기는 1번 갈게요 자 그것은 봅니다 뇌를 뭐로 써? 트림 증기로 써본대요 스팀 팀캐슬 증기주전자로 써본대요 어떠한 주전자냐면 부정적 감정이 뭔가 압력을 키우는 증기주전자처럼 봅니다 감정표현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럼 얘는 더 이상 정리할 게 없는 거야 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뭘 잡아놨어 지금 감정표현은 안 좋다 이거지 두 번째 문장 읽으면서 어떻게? 감정표현 안 좋다 하지만 심리학자는 성공하지 못했다 입증하는데 언베드닝 effect of support safety 밸브 뭔가 그렇게 자 뇌절 오는 구간입니다 비유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안전벨브 눈물과 분노의 안전벨브에 언베드닝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지 못했다 쉬운 말로 좋죠 감정표현 안 좋다 그렇게 하기로도 안전벨브 뭐예요? 눈물과 분노의 방출이죠 방출 이해 됐어요? 대조적으로 40년 전에 통제된 연구가 보여주었는데 뭐를? 분노의 핏 우리가 알고 있는 핏은 맞추다 알고 있죠 이 핏은 동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명사죠 왜요? 동사 뒤에 오는 대승 접속사 이게 주어동사 목적 와야 되지? 그럼 이게 주어지? 분노의 핏 이건 뭘까 그럼? 분노의 방출이죠 분노의 표현이죠 됐어요? 분노의 표현이 더 분노를 인텐시파이 강화시키다 분노를 더 강화시킬 것 같다 그리고 됐 뭘 눈물이 우리를 더 깊은 우울증으로 이끌 것 같다 같은 얘기죠 분노와 감정표현은 안 좋다 맞죠? 자 우리의 대가리는 증기주전자와 달라요 증기주전자 같지 않아요 리젠블이 닮다요 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요 많은 더 많은 복잡한 시스템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뭐보다? 설명될 수 있는 것보다 설명하다 이미지에 의해서 쉬해진 뭐해? 19세기 기술에 의해서 자 정답은 1번이죠 자 그리고 구문적으로 중요한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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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외우세요 뭘 외우냐면요 노가 왔죠 그죠? 그리고 뭐 왔어요? 유교급이 왔죠 그리고 댄이 왔죠 얘를요 이렇게 해석하면 편해져요 이제 봐봐 as 반대 as 얘가 무슨 말이냐면 노 트루널 댄이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as 거짓 as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봐봐 그것은 더 사실이 아니지 않다 이중 부정에 말이 꼬이는 거예요 it is as 거짓 as 그것은 거짓이다 이것만큼이나 거짓이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 만큼이나 거짓이다 이해 됐습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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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법이네 아 그만합시다 어법까지 합시다 이제 앞으로 10번까지 합시다 10번까지 알겠죠? 9번까지 합시다 9번까지 10번까지 합시다 많이 했어요 지금 약간 멘붕 온다 야 중경이 단어시험 보고 민교 단어했냐? 업법 해야죠 아 업법 내일 하세요